안녕하세요. 문제가 전본보다는 조금 쉬웠을 거예요. 2회차보다는 좀 쉬운데 그런데 지문은 좀 길 거예요. 쉬운 대신에 지문이 길 거예요. 평균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8점에서 한 75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75점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한 68점 정도? 이 정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거의 정답률이 한 60%, 70% 이상 다 올라가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풀어놓으신 문제들 중에 50% 밑으로 맞춘 문제는 딱 한 문제 있네요. 딱 하나. 빨간불 켜진 거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간불 없어요. 그러면 엄청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는 빨간불 켜지는 게 맞고 한 7, 8개씩 되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은 지금 얼마나 정답률이 차이가 난가 보세요. 다른 데 학원의 평준이 정답률 평준이 62%예요. 그런데 여기는 77%예요. 그만큼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연습할 때 하나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같이 한꺼번에 정리를 다 해버리셔야 돼요. 단계를 물어볼 때 양도 단계를 물어봤는데 우리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이렇게 3단계를 동시에 정리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싹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방소득세는 그러면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만 나오고 취득 단계는 절대 안 돼요.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는 나오는데 양도 단계는 안 돼요. 인지세 같은 경우는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 나오고 보유 단계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 모두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재산세는 보유 단계만 이렇게 적용이 돼요. 여기서 틀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정답을 2번에 대해서 틀려요. 그래서 여기도 2번에 다 틀리신 분이 계시는데 다른 데보다 2번에 틀리신 분이 반절 이상이 더 적어요. 다른 데는 여기서 2번을 찍으신 분 보다 3배가 많아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2번 찍으신 분 몇 분하고 다른 데 가면 그게 한 3배 정도가 더 많이 2번을 찍어요. 왜 2번을 찍냐면 여기에 이해가 안 돼서 2번을 찍는 거예요. 2번이 아직 3개에다가 답을 찍으신 분들은 이렇게는 찾는데 여기를 못 찾아요. 어떻게 찾는 거예요? 요령을 지방의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의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이 같아요. 제가 가볼게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김포 세무소로 가. 이렇게 세무소로 이렇게 가는데 옆에 지방소득세도 나란히 옆으로 가 지금. 둘이 나란히 가. 둘이 나란히 가다가 제가 세무소로 쏙 들어가니까 지방소득세는 김포시청으로 쏙 들어가네. 거기서 끝에 가서만 갈라져요. 가는 길은 똑같아요. 무조건 가는 길은 똑같은데 세금을 신고하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 날짜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러면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종합소득세도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유단계와 양도단계만 나오고 지득단계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개수 문제를 내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유하게 만들어요. 1번에서. 1번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만들고 2번에서 헷갈리게 만들고 3번에서 완전히 머리에 돌아버리게 만들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가면.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서 그냥 완전히 멘탈 흔들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딱 잡아내셔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못해도 한 개는 버리더라도 두 개 정도를 맞출 생각을 하고 아니면 세 개 중에서 모르겠으면 두 개를 버려버리고 한 개만이라도 맞추셔야 돼요. 세 개를 다 버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래서 문제가 헷갈린다고 1번, 2번, 3번을 완전히 다 틀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네 개라는 걸 찾았어. 2번에서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답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찍냐면 4번에다가 제일 많이 찍어요. 여기도 4번에다 제일 많이 찍었어요. 4번에다가. 왜 4번을 찍는가 하면 그 이유는 뭔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4번을 팍 찍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실제 시험이 이게 시험 수준이에요. 이 문제가 시험 수준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정답률이 다른 데서 47%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45%, 47% 나왔는데 여기만 55% 나왔어요. 여기만.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먼저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한대씩 읽을 때 어? 내가 내 것만 내는 것을 말하네? 내 것만 내는 걸 말하니까 자기 걸 내는 걸 말하니까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그러면 특별징수 우리 특별징수 의무자라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 특별징수 의무자라는 누구라고 배웠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은행만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은행은 내가 내 세금을 내가 갖다 내고 있는가 남의 걸 받아서 내주고 있는가? 받아서. 내가 내 것만 내는데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에 포함시켜라, 제외시켜라. 제외. 1번은 해결했네 이제. 자, 1번 끝나. 1번은 1번하고 2번은 정답을 잘 안 찍어요. 1번은 그래서 1번에다 찍으시면 몇 분 계시는데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 자하고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납세, 의무자는 내 것만을 말하니까 은행 같은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는 그 당사자들은 납세, 의무자라고 하시면 안 돼. 그런데 납세, 자는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갖다 내니까 은행도 납세,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납세, 자. 그러면 앞에가 납세, 자라고 나오면 누구든지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포함 이렇게 해야 돼요. 납세, 자 나오면 무조건 포함. 납세, 의무자 나오면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은 제외. 자, 이제 제2차 제2차 납세, 의무자. 지금 여기 답안지 내신 분들 중에 전체 답안지 내신 분들 중에 2번에 답을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제2차에 대해서 완벽히 다 이해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제2차 그러면 1차에서 못 내니까 2차 납세, 의무자에게 네가 앞사람, 앞사람 대신해서 내. 그럼 대신을 우리말로 바꿔보세요. 자, 가르마요. 이제 끝났어요. 2번은. 그런데 이제 제2차를 알았는데 3번의 제2차를 개념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요. 여기는 사업의 양도, 양수. 두 개를 동시에 설명할게요. 양도, 양수라는 것은 양도는 넘기는 걸 양수는 받는 거.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넘긴 사람이 2차인가요? 받아온 사람이 2차인가요? 받아온 사람. 받아온 사람. 받아온 사람이 왜 2차로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넘긴 사람의 세금을 냈으니까 받아온 사람이 책임을 지는가요? 넘긴 사람이 안 냈으니까 책임을 지는가요? 안 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넘기면 세금을 안 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가요? 모르고 있어야 된가요? 왜 틀렸어요? 알고 있어야 된다면서요.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준비 그러면 누가 1등인지 알았는가 몰랐는가? 몰랐죠. 그런데 꼬리인 그러면 누가 1등인지 알았는가 몰랐는가? 알았죠. 그러면 성립은 알았는가 몰랐는가? 몰랐죠. 확정은? 알았죠. 그러면 성립된 세금을 책임을 진다. 확정된 세금을 책임을 진다. 확정. 아무것도 아니는데 여기서 알고 있어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업의 양도, 양수는 내가 양수하면서 내가 저 사람 물건을 가져오면서 저 사람이 세금을 안 낼까? 이 세금을 안 낼 거라는 걸 알고 내가 넘겨받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납세 문과 이미 확정이 된 것만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안 돼 있어도 책임질 않냐인가? 된 것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립이라는 이 단어가 틀린 거예요. 언제나 양도, 양수를 물어볼 때는 성립하고 확정 이 두 개 이것만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마 13일, 12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시험장에 가면 지금 이 질문을 이해해 주시면 만약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이건 다 풀어내실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사업의 양도, 양수를 할 때는 전체를 가져와야 책임인가? 일부만 가져와야 책임인가? 전체. 전체. 그래서 포괄, 양도, 양수가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요. 사업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세요. 사업에 그랬으니까. 자, 사업. 그러면 제2차 납세 문을 지는 거예요. 자, 세금 두 개 이름을 불러드릴 텐데 이 두 개 중에 제2차 책임을 지는 세금하고 제2차가 없는 세금을 찾아내 보세요. 사업에 양도, 양수를 할 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제2차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자, 양도소득세는 제2차 납세 문과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봐요. 왜 아무것도. 여기를, 이걸 생각하라니까요. 자, 사업이라는 이야기는 어쩌다 개념인가요? 계속 개념인가요? 네. 자, 그러면 제2차 책임은 종합소득세가 제2차다, 양도소득세가 제2차다. 그래요. 종합소득세만 2차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업하고 관계 있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여기만 2차로 책임을 지고 양도소득세는 2차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도, 양수 문제가 나와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양수인이 2차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안 돼요. 틀려요. 이러셔야 돼요. 이게 무려 20년 전에 14회 기출 문제예요. 14회 때 시험 받던 문제예요. 여기서 사업이라는 걸 물어보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 문과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14회 때 문제를 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죠, 그때요? 이 지문이 시험에 지금까지 두 번 시험에 출제됐어요. 33번 시험 보면서 이 3번 지문이 두 번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 지문이요. 그래서 사업의 양도, 양수는 이미 알고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낸다는 걸 알고 넘겨받아야 책임이란 이야기인가 모르고 넘겨받아도 책임이란 이야기인가 알고 그러면 성립된 세금이 책임이다. 확정된 세금만 책임이다. 확정돼. 이제는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번 틀렸어요. 4번에 하신 분은 우리 동영 1회차에 1회차 문제를 안 풀어보신 거예요, 지금. 1회차 문제에 냈던 지문 그대로예요. 연대납세무. 연대라는 것은 동일한 책임인데 일반 서류는 연대납세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중요하지 않는 서류는 모두에게 보낸다, 대표자에게 보낸다. 대표자. 중요하지 않는 건 대표자. 중요한 건 모두. 그러면 납세고지, 세금고지서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모두에게 각각. 그런데 세금고지서가 아닌 일반 서류는 대표자에게. 만약에 여기에 지금 우리 반의 반장님 계신가요? 없죠? 그러면 대표자 없잖아요. 대표자 없으면 전달할 때 그냥 아무나 지나간 사람, 잠깐만, 그리고 바로 전달하면 돼. 뭐하기 편한 사람? 그래, 만만한 사람, 징수하기 편한 사람 없으면 대표자 없으면 징수하기 편한 사람 이러면 돼요, 순서를. 그래서 일반 서류는 대표자에게 보내고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하기 편리한 자에게 전달하면 되고 그런데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작년 기출문제.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작년에 답은 아니었어요. 답은 아니었으니까 올해 다시 또 출제할 감황성이 있어요. 다시. 그래서 이 질문을 1회 때도 내드리고 3회 때도 내고 두 번 연속 이렇게 내드린 거예요. 자, 5번. 5번은 신탁 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은 그러면 남의, 남의 재산, 내가 남의 걸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가 존재하면 세금은 누구에게 물리는 거고? 수익자.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탁자예요.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위탁자에게 이렇게. 이 5번 지문은 올해 세무사 기출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번 문제는 주로 지금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한 문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3번 가보죠. 3번은 이거는 31회와 32회와 33회 시험 문제를 종합해서 만든 실제 시험 문제예요. 이게 최근에 3년 동안에 나왔던 문제 지문을 혼용해가지고 이 안에다 다 갖다 압축을 시켜서 문제로 한 문제로 만들어 드렸어요. 첫 번째, 1번은 치득세 물건을 유상승계 치득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유상승계니까 치득일을 얼른 생각해 보죠. 유상으로 승계 치득했을 때는 언제를 치득일로 잡아라 그랬는가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고 법에다가 써주는 게 아니라 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세 글자로 줄여가지고 통칭해서 무슨 날 그래버리면 된가? 치득한 날 또는 치득일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득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요. 그래서 치득한 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잔금을 청산한, 잔금을 주고 산 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하면 되고 60일. 60일 이내에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된다. 본인이. 내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작년 시험은 동그라미 1번 지문에서 작년 시험은 여기를 출제했어요. 치득세는 보통 잉수입니다.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31회 시험에서는 뭐라고 냈냐면 여기를 유상이 아니라 증여라고 냈어요. 치득세 과세 물건을 증여로 치득했을 때 납세 의미의 성립은 그랬어요. 그러면 증여로 치득했을 때 납세 의미의 성립은 언제가 되는가요? 증여? 계약일 치득세니까. 증여 계약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증여 계약일을 치득일로, 성립일로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으로, 증여를 유상으로 바꿔서 신고 납부까지 같이 연결해 드린 거예요. 2번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이 무슨 소득일까요?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받으면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국세인, 무슨 세를 내야 되는 거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이제 분할납부를 물어봤네요. 종합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니, 지금 뭔 소리 하세요? 내가 종합소득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크게, 무슨 세, 세 글자로 무슨 세 안에 들어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종합소득세라고 나오든, 양도소득세라고 나오든, 소득세 분할납부는 똑같아요. 소득세 분할납부는 얼마가 넘으면 가능하고? 천만 원, 됐죠? 천만 원을 초과하면 몇 개월 동안 가능하고? 2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오, 똑같네요. 그러면 종합소득세일지라도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작년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지문만 두 줄이 출제됐어요. 분할납부 지문만 두 줄이 출제됐어요. 하나는 1,5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얼마까지는 분할할 수 있다? 500만 원. 500만 원. 2천이 안 넘었으니까 1,000초간인 500만 원까지만 2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3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에서 부과하지만 내가 선택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네요?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더라도 날짜는 정부가 보낸 날짜하고 같아야 된가, 달라야 된가? 같아야죠. 같아야죠. 그 날짜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32회, 33회 연속 두 번 나왔던 게 이거네요.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세요.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한 세금은 그대로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그럼 그 말은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내가 신고한 대로 세금은 그대로 확정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확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신고하면 정부 결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신고하면서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살짝 틀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신고하면서 과소 신고해버리면, 제대로 신고하는 걸 좀 빼놓고 과소 신고하면 그래도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과소 신고해도 확정은 되니까 내가 과소 신고했다는 걸 내가 신고서를, 이렇게 신고서를 내밀 때, 이렇게 내밀 때 세모금은 당신 과소했네? 바로 아는가? 모르는가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고서 들어오면 무조건 인정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 인정해준다. 인정해주고 과소 신고돼 있으니까 정부는 뒤에서 몇 년간 조사해서 찾으면 되고 과, 5, 5년간. 5년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1회, 33회 두 번 연속 5년이라는 걸 시험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부터 5년을 조사해요? 그 앞에 시점이 어디서부터 5년을 조사하는 거고? 납세, 의무, 성립일. 계속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5년간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1, 2, 3번 다 해결이 끝났어요. 4번, 재산세 납기는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이 지문이 동그라미 4번이 작년 기출된 지문 원문 그대로예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원문 그대로예요. 토지는 몇 월달에 세금을 내는 거고? 9월달. 건물은? 7월달. 해결됐네. 이 지문 그대로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제 올해 시험은 5번, 이 지문을 올해 시험 문제로 만들 거예요. 이게 딱 하나 남았는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이거 딱 하나 남았는데 올해 세무사에서 이 유사 문제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요. 그러면 허가구역에서는 흐름을, 흐름표를 하나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장금을 먼저 청산했어요. 장금 청산을 먼저 하고 장금을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가 나중에 떨어지면 허가를 받게 되면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을, 내가 물건을 팔면서 대금을 먼저 받았어. 받고 나서 나중에 허가가 떨어졌을 때 세금 신고는 돈 받았으니까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허가 떨어지면 신고하는 거예요? 허가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을 청산하고 허가 받은,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청산했더라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허가일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세금 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데 소유권이 움직이는 양도 시기는 언제예요? 그랬는가? 그렇죠. 장금 청산이에요. 이 날이 장금을 청산한 날이 이 날이 양도 시기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금을 청산했을 때 소유권은 움직이지만 세금 신고는 허가 떨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러시면 돼요. 그럼 5번 틀렸네요. 이제 문제 4번 가보죠. 문제 4번은 정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문제 4번은 차이가 다른데 평준 정답률이 70%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정답률은 90% 나왔어요. 완전 이해도가 달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선순위 문제를 다른 데보다는 홀등히 이해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선순위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푸냐면 비교 대상이 되는 걸 빨리 찾아가지고 체크를 하세요. 그래야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럼 문제 지문에서 무엇은 무엇에 이렇게 비교되는 거 무엇은 무엇에 그랬으니까 압류는 겨부청구에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압류하고 겨부청구가 부딪히면 누가 1번이에요? 그러는 건? 압류가 1번, 겨부청구 2번. 그럼 그대로 읽어 이제. 1번은 2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어? 1번 맞았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비교되는 게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가만 비교 대상 딱 두 개씩. 한 개, 두 개만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두 개만 찾아내시면 돼요. 2번은 쭉 따라서 보니까 담보된 채권은 무엇은? 무엇에 됐네요. 재산세에. 그러면 재산세하고 담보된 채권이 나오면 재산세는 무조건 앞으로 가는가요? 무조건 뒤로 가는가요? 앞으로. 그러면 재산세가 1번, 담보된 채권이 2번. 그러면 2번은 1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요. 그럼 2번 답이네. 그러면 여기서 이걸 틀리신 분들은 틀리신 분은 몇 분 계시는데 그 몇 분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고 나는 싸울 필요도 없이 무조건 앞에서 가져가는 세금들이 몇 개 있어. 그러면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중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것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세금 나오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서로 비교해서 앞으로 가는가? 그냥 앞으로 가버린가? 그냥 앞으로 가는 거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그냥 앞으로 가는 거고 비교해 봐야 되는가? 비교해 봐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그냥 쉽게 풀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3번. 3번 같은 경우는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월분 퇴직금은 지방세에 이것에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최종 3월분 임금이라는 것은 이걸 소액 임금이라고 그래요. 소액 임금. 그러면 소액 임금하고 세금하고 소액 임금하고 세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누가 먼저예요? 그래야 된가? 소액이 먼저예요? 그래야 된가? 세금이 먼저예요? 그래야 된가? 소액이 먼저예요. 소액이 1번이고 지방세가 2번이에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1번은 2번에 우선하여 편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소액일지라도 누구한테는 우선하지 못해요. 그랬던가? 앞에 치읓으로 시작한 거 있어요. 그렇죠. 체납처분비.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0순위가 있어. 먼저 자기 돈 쓴 거. 그래서 체납처분비가 0번으로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체납처분비가 먼저 가져가고 두 번째로 소액이 되고 그 다음에 세금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4번. 납세에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 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압류가 우선하지만 압류보다 담보가 되어 있으면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이다. 압류가 담보보다 우선이다. 담보가. 그러면 담보가 1번, 압류가 2번. 담보된 세금이 압류보다 우선입니다. 전번 달 7급 공무원 학생들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세금 중에 어떤 순서대로 정해진 게 맞는 거 찾아라 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압류, 담보, 교부청구 순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압류, 담보, 교부청구 순서입니다. 틀렸죠? 그럼 순서를 바꿔보죠. 담보, 압류, 교부청구입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게 이번 공무원 학생들 7급 시험 문제 기출문제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 지문이. 5번. 5번은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이것은 지방세나 체납처분비에 이것에, 무엇에? 이랬네요. 그럼 파산 절차에 든 비용과 지방세 체납처분비를 비교했을 때는 여기서는 누가 1번이에요? 그래야 된가? 파산 절차. 이게 1번. 이게 1번.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 2번, 지방세 3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나 체납처분비 모두에게 우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가 한 4년 주기로 시험에 나오는데 월해가 딱 29일 때 한 번 나오고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딱 나올 차례가 됐어요. 됐는데 이게 1번이나 2번으로 나왔을 때 머리가 조금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만 푸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5번. 과점주주하고 관련된 문제가 5번은 주로 시험의 정답률이 한 93%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94% 나왔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93% 정도 나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정도 맞춰야 돼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풀 때 과점주주 문제 나오면 설립시라는 단어가 딱 보이면 무조건 설립시 그러면 끝에 가서 하지? 아니한다. 끝. 다른 거 읽으면 안 돼요. 설립시 세금 안 낸다. 그러면 끝. 설립시는 세금 안 낸다. 두 번째. 집단 내부에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라는 이야기는 과점주주 상호간에 자기들이 주식을 이전하면서 그러면 상호간에 주식을 이전했으니까 만약에 내 주식을 내 배우자에게 주식을 넘기면 지분이 우리 안에서 지분이 바뀌었는가 그대로겠는가? 여기서는 지분을 찾을 때 이걸 찾으셔야 돼요. 전체 주식의 비율이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과점주주 상호간에 지분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전체 지분의 변화가 없어요. 전체 지분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세금은 추가로 또 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가 안 내도 돼요. 그런가? 안 내도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분 변화 없으니까 낼 필요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자, 강의실에 지금 앉아계신 분 전부를 통틀어서 과점주주예요. 우리 모두가 과점주주예요. 우리 모두가 과점주주인데 첫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자꾸 시험 문제 틀린 거 보이니까 저 뒷자리에 옮겼어요. 두 번째 시간에. 그럼 두 번째 시간에 뒷쪽으로 옮기면 여기 안에 있는 인원수는 늘었는가요? 그대로인가요? 그러면 추가로 학원비를 또 낸다. 안 내도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점주주, 자기들 안에서 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지분이 변하지 않았을 때는 세금 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3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라는 단어가 보이네. 최초. 최초 이 단어가 보이는 순간 무조건 뒤에서 뭔만 찾냐면 모두. 모두. 찾았네. 있네. 됐어요. 이제 최초 그러면 모두 취득한 걸로 봐서 세금을 내시면 돼요. 4번, 이미. 이미 과점주주예요. 앞에가 이미 라는 단어를 딱 쓰네요. 이미 과점주주예요.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이미 과점주주였으니까 이번에는 뭐 한 것만 세금을 추가로 내면 되냐면 증가분. 그럼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그랬으니까 증가되지 아니. 안 됐으면 안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증가분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 증가되지 않았을 때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5번은 쭉 질문을 쭉 읽다 보니까 다시 라는 말이 나와네요. 다시. 다시 라는 말이 나와도 예전에 과점주주로서 세금 낸 거 있으면 그것보다 뭐 한 것만 그럼 낸 건? 증가분. 증가분만 내시면 돼요. 못했네. 그냥 지문 길다고 했는데 긴 것도 아니네. 간단하게 잘라서 읽으면 진짜 쉬워요. 필요 없는 지문들 다 건너버리면. 자, 이제 문제 6번. 문제 6번은 정답률이 다른 학원들 평균이 73%예요. 그러면 여기 학원은 평균이 정답률이 74% 나왔어요. 똑같아요. 지금 학원마다 다 똑같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마 분명히 올해일 날 다음 주 올해일 날 아침에 부산 어느 바닷가에 있는 호텔로 50명이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50명이 입수하실 거예요. 사전 테스트 요원들 시험 3번을 시험을 봐요. 그 안에서 그분들이 3번을 시험을 보는데 50명이 시험을 보면 통계가 지금하고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통계가 10명이 시험을 보거나 100명이 시험을 봐도 이 정답률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50명이 그 문제를 3번을 시험을 봐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다 들어갔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려울 거고.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기간에 테스트 요원이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출제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됐네 하고 문제를 냈으니까 난이도가 최상으로 났던 거예요. 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테스트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를 못 풀면 난이도를 바꿔야 돼요. 정답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내려갈 거라는 거. 조금. 조금은 내려갈 거라는 거. 조금. 이만큼. 그런데 예전에 한 번은 엄청 20몇 때인가? 그때 세법이 엄청 어려울 때가 한 번 있었어요. 50명이 들어갔는데 50명이 전부 다 한 번에 세법은 한 번 시험을 보고 통화되면 그 나머지 세법은 그 다음에 두 번 시험 두 번 세 번 시험 안 봤대요. 한 번만 시험을 보고 그 문제 그대로 채택해서 그냥 넘어갔대요. 왜? 그분들이 문제를 너무나 잘 풀어가지고 다 맞추버리니까 다 맞추니까 이 정도면 쉬워요. 그래 버렸대요. 다. 이 정도면 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를 진짜 따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분들이 세법을 그냥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시험을 보신 분들이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세요. 올해도 이제 그럴 일은 없겠죠. 올해는. 어차피 작년에도 공부 안 했을 건데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1년 동안 세법 개정된 거 다 공부 안 할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분명 안 했을 거니까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번이 개정됐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개정된 걸 알아야 돼요. 유상승계 치득에 대한 치득의 시기는 유상승계니까 1번은 어느 날을 치득 날짜로 잡아야 되고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1번으로 잡고 이게 1번이고 만약에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확인이 안 되면 2번으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2번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번 확인이 안 되면 2번으로 가고 그런데 문제를 내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내려고 그래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에서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내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려고 하는 걸 알고 있고 대비를 하면 그냥 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유상승계치득은 사실과 계약서를 비교해서 빠른 날이란 이야기인가 사실이 1번이란 이야기인가 사실이 1번이고 사실 확인이 안 되면 계약서로 가고 만약에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도 확인이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로 가면 되고 60일이 경과된 날로 치르기를 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 2번에서는 2번에서는 계약이 해제됐네요. 해제 해제 해제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해제 해제라는 것은 지금 물건을 내가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걸 해제했다는 이야기는 원래 주인에게 그냥 뭐 했다는 이야기인가? 돌려줬다. 반품했다. 돌려줬다. 그럼 우리 돌려줄 때는 내가 물건을 쓰다가 돌려주는 거야? 깨끗하게 돌려줘야 된 거야? 깨끗하게. 그럼 먼저 해제를 하려면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하고 돌려줘야 된다. 해버렸으니까 안 되네. 등기가 되어 있는 건 반품이 안 돼. 돼 있으면. 등기 등록을 하였더라도 치득한 것으로 안 본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등기 했으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는 깔끔한 상태에서는 며칠 안에 돌려주면 되고 그렇죠. 그때는 60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60일부터 눈에 들어와버리면 답을 못 찾아요. 먼저 등기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시고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면 60일을 보고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반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냥 치득으로 인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치득으로. 그래서 여기는 하였더라도 이게 틀린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틀린 거예요. 이제 3번 3번은 우리 지문 연습할 때 계속 했죠. 검사 받은 날 3번 지문에서 검사 받은 날 그런데 이 검사 받은 날에다가 답을 하신 분 지금도 있어요. 지금 검사는 뭘 생각하냐면 지금 자동차 검사를 생각하세요. 자동차 검사 우리 자동차 오늘까지 검사 받은 날이에요. 오늘까지 자동차 검사 받은 날인데 오늘 검사소에 가서 도장을 빵 찍으면 오늘부터 효력인가 내일부터 효력인가 그럼 검사 받은 거예요. 만약에 검사 도장을 받았는데 내일부터다. 그러면 오늘 도장 받으면 이 사람은 검사 안 받은 거 화투를 물어야 돼. 그 생각을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검사를 받으면 그때부터 효력이다. 내일부터 효력이다. 그때부터. 그래서 검사를 받은 그날로부터 그날로부터 취득의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4번. 4번은 매립이나 간척으로 원시 취득했어요. 그럼 매립이나 간척이 나오면 인천 앞바다 메꿨다고 생각하세요. 바다를 메꿨다. 그럼 바다를 메꿔서 내 앞으로 등기하면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가요? 메꿨다는 걸 정부가 인정해 주면 내 것이 되는가요? 인정해 주면. 그러면 인자가 들어가면 돼요. 공사, 중공, 인가의. 인가가 떨어지면 돼요. 그럼 등기가 아니에요. 공사, 중공,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등기 한 날부터 내 것이에요. 그럼 그건 오답이 되는 거예요.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 중공, 인가의. 만약에 인가 받기 전에 다른 행위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들을 다 비교해서 그중에 무슨 날? 빠른 날로 잡아주시면 돼요. 5번. 5번이 함정이에요. 5번이 함정이니까 함정 절대 이걸 여기서 틀려버리시면 안 돼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해서 그중에 빠른 날로 가고 또 변경일하고 한 번 더 비교를 해. 변경일하고 무슨 날을 또 한 번 비교하고 사용일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걸 또 한 번 비교해가지고 1번과 2번과 3번 이 세 개를 모두 비교해서 그중에 빠른 날을 지득일로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문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네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문제를 써놓네요.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이렇게 써놔요. 그럼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7번 7번 문제는 7번은 정답률이 주로 다른데 평준이 80% 나왔어요. 정답률이 80%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8번 문제가 7번 문제가 정답률이 84%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내면 난이도가 중하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하의 문제가. 그럼 이런 문제는 난이도를 좀 더 올릴 걸 올릴 거란 이야기예요. 1번에 치득세 과세표준은 치득 당시 가액이에요. 여기서 가액이라는 건 정부가 정한 가액이에요. 그런가요? 내가 신고한 가액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여기서 가액이라는 것은 본인이 신고 가액을 말합니다. 내가 신고하는데 연부로 연부로 치득했을 때는 연부 금액인데 여기서 연부 금액이라는 건 전체 금액을 말하는가요? 매번 지급액을 말하는가요? 여기서는 매번 지급액이에요. 매번 지급액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돼요. 2번 동남 2번은 유상으로 거래해서 내가 돈 주고 샀을 때 이 물건을 돈 주고 샀을 때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동남 2번에서는 어떤 지문이 제일 중요했던가요? 그 물건을 취득하기 이하여 취득하기 이하여 지급했던 거 그 물건을 취득하기 이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했습니다. 그 물건을 구입하기 이하여 들어간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이 일체 비용 속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든 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든 모든 비용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요. 직접 간접 모든 비용을 포함하겠습니다. 3번 특수관계인 나왔네요.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하고 작아지고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내려고 그러고 있는가 적게 내려고 하고 있는가 적게 내려고 세금을 부당하게 감수시키려고 주변에 주변 사람이 신고한 것보다 내가 신고를 더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적게 해 그러면 주변 사람이 신고한 금액의 이름을 다섯 글자로 만들어 보세요. 올해부터 신설된 지문 시가 인정액 이게 주변 사람 금액이에요. 주변 사람이 신고한 시가 인정액보다 더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해서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을 부인해버리고 다시 무슨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고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하려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과 시가 인정액의 차액이 금액으로 얼마 넘게 차이나야 되고 3억이 아니라 3억 3억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3억 이상 3억 이상 3억까지도 차이가 나면 무조건 부인하는 거예요. 정부가 세금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은 정부가 유리한 규정인가요? 납세자가 유리한 규정인가요? 정부가 정부가 유리할 때는 반드시 그 금액을 포함해서 판단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는 그걸 포함 안 해주고 그래서 납세자가 유리했을 때는 3억 초과가 되는 거고 정부가 유리하니까 3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그래서 무조건 3억 이상 5% 이상 이렇게 뒤에 이상까지 붙여서 발음을 계속 내셔야 돼요. 동그라미 4번 가보죠. 4번은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했네요. 상속과 증여 두 개로 해석해보죠.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을 받았을 때는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에 증여를 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에 그러면 시가 인정액으로 가네요. 그런데 금액이 1억도 안 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시가 표준액과 시가 인정액 중에서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본인 납세자 납세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과세 관청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5번은 부담부 증여네요.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왔을 때는 꼭 기억하실 게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인가 아닌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문제가 나오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으로 본다?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 일반적. 일반적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두 개로 나눠보죠.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인수한 만큼은 대가관계 인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유사. 유상치득으로 봐서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채무인수 이외는 증여. 증여치득으로 봐서 과세표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문제 8번에서 아마 정답률이 좀 갈라질 거예요. 8번은 다른 타학원의 정답률은 70%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률이 8번은 90%가 나왔어요. 차이가 날 거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여기 학원에 있는 분들이 이 특례, 취득세, 특례세율을 거의 대부분 다 이해하고 계세요. 특례세율 자체를. 다른데 특례세율 하면 그게 뭐예요? 그래요. 아직도 특례세율 하면 뭐예요? 그래요.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중과 기준세를 뺀다. 중과 기준세를 뺀다는 이야기는 치득세 속에, 지금 현재 치득세 속에 등기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등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과 기준세를 뺀다는 이야기는 등기분을 빼고 물리라는 이야기가 등기분만 물리라는 이야기가 등기분만 등기분만 등기에 대해서만 치득세를 물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등기만 찾으면 돼. 환매, 등기 지목, 변경 변경에서 등기하는 건 치득세 항목이다, 등록면허세 항목이다. 그러면 변경은 X, 등록면허세니까. 그다음에 무덤 무덤은 치득세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과세하기는 하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 공유물을 분할했으니까 분할했다는 등기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다. 끝. 등기, 등기 동그라미 친 거. 기역, 리얼. 답은 3번. 누구든지 지금 풀 수 있는. 올해 특례세일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특례세일. 그러니까 특례세일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쉽게 등기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지고 그냥 풀어 가시면 돼요. 9번. 9번 문제도 약간 정답률이 갈릴 거예요. 다른 데서는 65% 정답률이 나왔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65%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87%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훨씬 잘 되고 있어요. 왜 이해가 잘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면 여기는 다른 데보다 정리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기출 지문 특강을 여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난이 수준이 월등히 앞서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을 지금 다 알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성적 차이가 나니까 내년부터는 본사에서 기출 지문 특강을 정규 커리로 이미 넣기로 편성을 했어요. 완전히. 이제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 과정이었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체득세, 납세 절차 한번 가보죠. 납세 절차. 그러면 채권자, 대입권. 어? 채권자. 나를 대신해서 채권자가 내 대신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신고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나에게 신고일로부터 10일 안에 통보해 주는 게 아니라 즉시 통보하셔야 됩니다. 어? 1번 바로 답이네요. 두 번째, 국가가 물건을 매각하면 국가는 물건을 매각했을 때 매각일로부터 30일 안에 매각 사실을 통보하시면 돼요. 또 국가가 물건을 취득하거나 외국의 정부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단, 외국 정부는 무조건 세금을 안 물린다. 외국이 우리에게 안 물리면 나도 안 물린다. 안 물리면 안 물린다. 네가 안 물리면 나도 물려버린다. 지금 똑같이 하는 데가 있죠, 요즘. 네가 쏘니까 나도 쏴버린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국제 간의 관례예요, 이게. 네가 하면 나도 해버린다? 똑같이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똑같지만 하면 되는데 더 해버리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려야 돼. 열 대 때려버리면 안 돼. 그런데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나도 몇 대만 때려야 되는 거야? 한 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제 간에는요. 그래서 외국 정부는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비과세다.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비과세해주면 비과세고 상대방이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한다. 아마 요즘은 시험에 낼 거예요. 분명히 낸다니까요, 교수들이. 교수들이 지금 왔다 갔다 쏘는 거 있잖아요. 너도 쏘니까 나도 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규정이라 이거 내게 돼 있어요. 교수님들, 이거 지문 무지 좋아하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거. 동그라미 4번.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3년 동안 연속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럼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먼저 앞에서 세금을 조금 냈어. 그런데 나중에 추가 사유가 발생이 됐네. 그럼 추가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이미 앞에서 냈던 세금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물리는 거예요? 빼고 물리는 거예요? 빼고, 빼고. 이미 낸 거 빼고. 그러면 이미 낸 세금을 빼줄 때 그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하고 뺀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네. 어? 왜 없지? 왜 없지? 어? 앞에서 비과세잖아요. 과세 면제잖아요. 세금 낸 게 있는가요? 없죠. 세금 낸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앞에 낸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있었던 세금은 빼고 단 뺄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라, 제외하고 빼라. 제외하고 빼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5번. 5번은 작년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여기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 5번이에요.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그러면 이 말은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려고 하면 원칙은 치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세금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랬는가? 60일이죠. 그런데 60일도 되기 전에 내가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를 신청하려면 세금을 먼저 내란 이야기인가? 나중에 내란 이야기인가? 먼저. 그러면 등기 서류를 등기 관세에 무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이건 작년에 정답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답으로는 다시 유도가 안 돼요. 그 전년때 답이었던 건 그 다음 년 때 나올 수는 있지만 정답으로는 유도되지 않아요. 10번. 이 문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10번은 이번에 개정된 지문이 들어있는데 정답률이 한 75% 정도 나왔는데 우리는 정답률이 74% 나왔어요. 똑같아요. 왜? 개정된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개정된 내용을 아직 못 잡으신 분이 있으면 안 돼요. 1번은 환질을 하면서 환질하는 것은 내가 내 땅을 주고 내가 내 땅을 주고 내가 환질하니까 땅으로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땅을 주고 땅으로 받는 사람은 그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가요? 주인. 그러면 그 땅 주인은 누구라고 해야 된가? 그냥 좋아 봐. 그 사람. 그 사람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비지나 보유지는 그 땅 주인이 공사비로 누구에게 준 땅이니까? 사업시행자. 그럼 사업시행자가 이 사람이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올해 신설된 지문이에요. 올해 신설된 지문이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신 게 좋아요. 그 다음, 니은번은 사실상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지문만 해석하세요. 무조건 채득세는 올해는 제가 이 물건을 샀어요 하고 이 물건을 이 금액에 샀어요 하고 저기다 이 신고 서류에다가 제가 금액 얼마 주고 샀어요 하고 이렇게 정부에다 신고하면 내가 신고한 이 서류를 정부가 그대로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어요. 믿고 나서 뒤에서 조사하는데 조사했을 때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실제 확인이 안 되면 일단은 이걸 인정하는가? 인정을 안 해버린가요? 확인 안 되면. 인정 안 해버리죠. 확인이 되면 인정이 되는데 확인 안 되면 이제 옆집에 있는 공사비 내역서 가져오세요 그런가요? 정부가 정한 걸로 갑니다 그런가요? 정부가 무조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가야 돼요 시가표준액으로 가야 돼요 확인이 안 됐을 때는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하기 전에 시가표준액과 변경한 후에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증가한 가액으로 잡으시면 돼요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하기 전에 시가표준액과 변경한 후에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증가된 가액으로 그래서 무조건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시가인정액으로 가요 그래야 된가? 시가표준액으로 가요 그래야 된가? 시가표준액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디귿번 기부채납 기부채납 조건으로 물건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샀는가? 정부에게 주려고 샀는가? 정부에게 주려고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고 뭔가를 대가를 받고 그러면 정부에게 대가 안 받고 주면 비과세인데 대가를 받아버렸으니까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니요 틀렸네요 질문 잘 봐야 돼요? 틀린 걸 찾아라, 옳은 걸 찾아라 기억, 니은에다가 안 찍을... 기억, 니은을 안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기억, 니은 만들어놨으면 여기다가 제가 5번에다가 기억, 니은 만들어놨으면 5번 찍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본시험은 만들 수 있어요 본시험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런 걸 정확히 보고 풀으셔야 돼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디귿, 디귿, 그래서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11번, 11번에 정답률은 타고원에서 정답률은 80%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77%밖에 안 나왔어요 뭔가 등록면허서에서 뭔가 어디서 하나고 꼬였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거의 비슷한데, 정답률은 비슷한데 취득세,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됐다 이걸 먼저 해석하세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이제는 취득세라는 세금은 부과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등기를 이행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등기 하려면 세금은 내고 해야 된가요? 안 내고 해야 된가요? 내고 아니요, 취득세 안 받는다면서요 취득세 안 받으니까 등기 하려면 그냥 공짜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세요? 정의값, 잉크값은 내시하죠 취득세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취득세 안 받는 대신에 등록면허세 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등록면허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이런 물건의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러면 기억은 맞았네요 또 하나가 취득을 원인으로 물건을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했으니까 무슨 세를 물려야 되는데? 취득세 그런데 취득세를 물려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로 넘어가더라도 시점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점이 원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격으로 가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원래가 취득세였기 때문에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이라는 게 나오면 여기서는 무슨 글자, 한 글자만 봐라? 된, 된, 해결했죠? 그럼 이것도 맞았네? 무덤,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 생각하죠?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등록면허세니까 부가지 않는다 또 박스 문제니까 반드시 위에 이제는 옳은 거, 이제는 옳은 거 옳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옳은 거 옳은 거니까 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12번 12번에 정답률이 평균이 90%가 나와요 이건 90%가 맞춰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정답률이 몇% 나왔냐면 90%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냈을 때는 난이도가 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면 난이도가 하가 되니까 작년에는 세법의 난이도가 최상의 난이도가 8문제, 중상의 문제가 8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하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에 최고 난이도 상이 8문제, 중상의 문제가 8문제 출제 의원은 너무 쉽다고 냈어요 본인이야 다 풀죠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올해 그렇게 내면 거기에 검토의원들이 전혀 암도 못 풀어요 작년 시험 문제 갖다 주면요 못 풀어요 작년에 올해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작년 고득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세법은 작년에도 고득점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작년처럼 내주면 거기 검토의원들이 기겁해버릴 거예요 이건 암도 못 풀어요 이러버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주면 쉽게 푼다는 이야기예요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두 번째, 법인이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납입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 자본금이 바뀌면 등기부상의 금액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세금을 내야 바꿔주는가요? 안내도 바꿔주는가요? 내야만 바꿔드립니다 납세지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납세지는 딱 두 개만 생각하세요 부동산 소재지가 어딘지 알면 부동산 소재지 만약에 부동산 소재지 확인이 안 되면 등록관청 소재지 부과할 수 없을 때 부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디가 납세지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니까 영업장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 여러분 3번 틀렸네요 4번은 채권 금액을 과색으로 청할 때 채권 금액을 과색으로 청해 그런데 채권 금액이 없으면 우리 채권 금액이 없으면 등록 면허세를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물려버리면 된가요? 그래도 물려야죠 물려야 돼요 없어도 물리셔야 돼 등록 면허세에서 채권 금액이 없으면 안 물리는 게 아니라 물려야 돼 어떻게 물린 거예요? 그러면 채권의 목적이 된 가액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찾아가지고 그냥 물리시면 돼 잘 모르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먹고 싶어 그런데 이 팔에 다 빠져버렸네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야? 잇몸으로 먹든지 아니면 갈아서 먹든지 그러면 돼요 방법을 찾으면 돼요 방법을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없다고 해서 세금을 안 물린다 그래도 물린다 그래도 물린다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채권 금액이 없는 경우는 등록 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중간에 있는 건 다 필요 없는 거고 이거는 어떤 걸 찾아가지고 그냥 물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 5개를 찾아내세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 5개 첫 번째 처음부터 헷갈려 생각 못하면 어떡해요 앞글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객관식이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또 앞편만 보여드릴게요 가압력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처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압력 가등기 가등기인데 여기는 담보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경자로 시작하는 거 경매 그 다음에 시읏으로 시읏 신 신 처 그냥 객관식이라 지문 읽으면 다 나와요 지문 읽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할 게 가등기를 조심하세요 가등기 일반적인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 가등기만 채권 금액이라는 거 상속을 받아서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이전등기는 무슨 세로 과세하는데? 취득세 원칙은 취득세로 과세해야 돼요 원칙은 취득세로 과세해야 되니까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그중에 높은 거 2.8 취득세에서 등록면으로서로 넘어가는 순간 몇 프로 빠지고? 2% 그러면 0.8 해결 끝났죠 13번 가보죠 13번은 지금 평준적으로 67% 정답률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77%가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분리과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찾아라 그러면 분리과세는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땅하고 사치활동에 사용되는 땅 두 가지를 더해서 분리과세라고 그래요 생산과 사치를 두 개를 더해서 분리과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의 부속의 토지네요 그러면 이 땅은 위에 건물이 있어도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건물 땅으로 해석해라, 나대지로 해석해라 그냥 나대지예요 나대지니까 너는 종합합산 토지가 됩니다 자, 니은, 염전 염전 딱 나오면 무조건 염전 이러면 소금을 생산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너는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끝에 그냥 읽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염전 그러면 소금 생산, 분리과세예요 그러면 돼요 세 번째는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예요 임야는 임야인데 이 임야를 가지고 골프장, 골프장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활동에 쓰는 땅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땅들은 별도 합산 대상입니다 목적사업에 사용이 됐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여기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생산활동이라고 그래요 이걸 생산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산활동에 쓰는 것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분리과세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니은, 니을에서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14번 가보죠 14번은 타건 정답률이 82% 정도 나왔네요 그럼 우리는 더 나와야 되겠죠? 우리도 87%가 나왔어요 납세의 의무자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납세의 의무자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그러면 6월 1일 현재, 그 다음에 잘 생각해야 돼요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 의무자로 하는데 1번은 6월 1일에 잔금을 정리하고 등기까지 6월 1일 날 소유권이 움직였어요 그럼 6월 1일이면 매수인 매수인이 납세의 의무자 1번 탈락 두 번째, 국가의 물건을 제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네 국가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무상으로 사용한 사람은 납세할 의무가 없다? 있다 2번 맞았네요 2번이 답이에요 3번 이건 작년 기출 문제네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실제 주인이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공부상 주인을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둘 다 모른다는 소리예요 둘 다 모르니까 공부상의 소유자도 모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셔야 됩니다 4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는 실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서류상, 공부상의 주인은 누군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사용자가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이 물건에 원래 주인이 누구니까? 위탁자니까 그래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15번까지 한번 가보죠 15번은 지금 타학원 정답률이 67% 나왔어요 지금 이 내용은 학원들마다 전부 다 65%, 67%밖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나왔는가 볼게요 우리가 65% 나왔어요 똑같아요 15번 문제는 65%에서 67% 그 사이밖에 안 나와요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데 이런 문제를 출제하면 중정도 수준 정도 돼요 중, 난이도 중상 정도 수준 되는데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기역번하고 니음번을 아마 문제로 낼 건데 니은을 이해를 못해서 답을 다 틀리셨을 거예요 먼저 기역번부터 볼게요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끊어봐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계산할 때 소유자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공동 소유니까 지분대로 계산해라, 전체로 계산해라 전체로, 총 세금을 계산해라 전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일단 전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니까 그중에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에게 물린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에게 물린다 각자에게 물린다 각자에게, 각자에게 멋대로 나눠서 지분대로 나눠서 지분율로 분배해가지고 지분율로 분배해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무한 걸로 보면 되고 균등하게 분배하면 돼요 여기까지 찾았어요 또 하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예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서로 달랐어요 소유자가 다르면 세금 계산은 소유자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그러면 주택별로 계산하니까 총세액을 계산해라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이제 땅 주인에게 재산세를 물려라 건물 주인에게 재산세를 물려라 각자에게 물려라 각자에게 물릴 때 무엇의 비율로 나눠주면 되고 여기서는 시가표준의 비율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지분 비율로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시가표준의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총세금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세금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해라 합산하여 계산해라 이게 정답 키포인트라 여기가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해가지고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15번에서 틀리신 분들은 전부 다 여기를 틀렸어요 고급주택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사치하는 재산으로 봐라 일반주택으로 봐라 사치라고 생각해서 4%라고 찍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올해 시험 볼 때 별장이 없어졌으니까 고급주택으로 문제를 낼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드렸어요 고급주택일지라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세율은 0.1에서 0.4까지 세율로 갑니다 고급주택이라기 위해서 4% 세율로 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주택으로 봐서 0.1에서 0.4까지 세율로 과세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인데 3억 초과 6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3억이 넘지 않으면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 되면 45% 여기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문제 다시 질문 가봐요 오른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이 아니라 기역하나 1번만 답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16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가죠 그럼 감사합니다.